그러면 각자 개인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웨미 씨부터 안녕하세요 그럼 지킬 말다 안녕 나는 재희스라서 이게 컨셉이 있을 거예요? 어, 안녕 나는 극복 남친 둘이 커플인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의 주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주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의 홍갱이 보라입니다. 저는 검은영 우치팀과 검은영 우치팀의 맨날 매입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인스타가 나와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한번 보라. 우리 체리블렛 멤버들 요즘 빠진 음식이나 먹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으세요. 우리 블렛! 이번 할 거 나쁘지 말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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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공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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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기사! 저는.. 아.. 이게 지금 들어있죠? 제가 한 번 더 먹었고 지금 휴게 베이벙을 제가 아직 새 거 먹으려고요 오늘 안 먹어서? 제가 기다리고 싶어요 휴게 베이벙에 오늘 저는 저는 이렇게 맞았으니까 어우 나 두부 너무 힘들어해 진짜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해 맞았어 네 맞아 맞아 네 저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외국을 좋아해가지고 냉면이랑 오빠의 요즘 빠져있고 이제 돌아가서는 매운 갈비찜이 이렇게 아 매운 갈비찜이 그래가지고 무조건 매운 갈비찜이 맞아 그래서 오랜만에 먹어 어떡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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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우니까 추울 때 5번을 먹고 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한입 츄크림이야 아 나도 츄크림 여러분도 못했거든요 네 오 진짜 이 모습에 배달하면 좋아 아 근데 배달하면 좋아해 아 아 개거리에서 탔어 자 탈퇴하는 사람 템 오 스크림은 오 오 난 탓이야 아 튼터 저 타이밍이 너무 좋다 타이밍이 너무 좋다 어 타이밍이 너무 좋다 아 맛있어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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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진짜 맛있어 우유 먹었어 야 거짓말로 거짓말로 끝났어 아 아 아 신기하네 어 신기하네 많이 발전했 세상이 많이 벗겼네 오케이 다음으로 다음으로 꺼볼게요 유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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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치 말고 사드라고 유지야 유지의 유지의 유지 많이 안 먹는 것 같고 유지의 양념 밴 아 아 아 아 너무 좋아요 아이 새콤하이도 맛있어 이게 밥에 고기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지 책 너무 이렇게 맛있어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 먹고 싶어서 일단 또 할 수 너무 예쁘다. 멤버들이랑 갈등을 찍혔을 때 어떻게 푸나요? 갈등이 흥미들을 안 와요. 갈등이 안 와요. 흥미들을 안 와요. 진짜.. 음식 정할 때? 아니요. 아니요. 왼총에.. 흥미들을 안 와요. 맞아. 맞아. 갈등이었을 때 함부로 해야 하는데 갈등이 안 와요. 갈등이 없네. 약간 다 평화주의하고 말해도 예쁘게 하고. 근데 혹시 유저 언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 하고 나왔어요. 갈등이 없었을 때 그냥 이렇게 10분에 끓일 수 있어요. 막 끓일 수 있어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게 안 돼. 아직도 안 힘들게 안 돼. 나는 지금 여기가 있는데 아, 예를 들어 오늘 서운했는데 또 서운했는데 가고 일어나니까 아..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길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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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야죠. 안 돼서 다 놀어요. 안 돼서요. 안 돼서. 어! 나 근데 롯데월드 한 번도 안 가봤어. 왜? 맞아. 제가 에버랜드를 진짜 많이 가봤는데 에버랜드는 많이 가봤는데 롯데월드는 가깝잖아요. 가깝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제가 롯데월드는 잘 못해서 에버랜드는 약간 부끄러워져있지만 약간 벌거리가 많아서 가긴 했었는데 롯데월드를 처음으로 그치면 나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대박. 망설이면 먹니. 멋있어. 맛있다. 맛있다. 다음분은 밥 잘 튀겨고, 반이기. 감사합니다. 랫둥! 네. 네, 그리고 장미꽃을 준비했는데요. 룰렛이 너무 예뻐서, 룰렛만큼 예쁜 선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주는 꽃이에요. 나이 살아나서 날아가? 막 다 꽃이 아니고, 참 꽃꽃이 아니고. 꽃 너무 많죠? 꽃꽃입니다. 와우, 자! 나 나 안 찍어야겠다. 아, 진짜 잘한다. 다시 여기서 멘토 7점! 어머! 7점! 대박! 너무 좋다! 3점! 너무 속상! 네, 맞아요! 남아야 남아 없어 손해 하지 말고 한 장 아 바잡아 바잡아 보여주세요 우주씨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우주씨 너무 오랜만이다 하나 둘 셋 강아지 봐 우주씨 원하는 포즈 있어요? 강아지 키 하나 둘 셋 잘했다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소리도 내셨는데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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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여워 와아 건백을 했는데 3년만에 이렇게 빗채를 했잖아요 저번에 다 오랜만이라서 음식을 좋아해서 오늘의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길비순간 고객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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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유저 언니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는? 오늘의 첫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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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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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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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와! 엄청 잘하고 있대요 여러분! 진짜 난리야! 우리가 주문 이거 잘 받아가지고 잘 감지 캐슐을 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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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또 많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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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하고 옛날 공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안파도 이런데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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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인팅인데 많이 왔는데 정말 주인팅이라 산업을 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정말 열심히 활성했으니까 너무 많이 해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은 마무리를 하고 고마워! 다들 못하고 가요! 말! 말도 다 못하고 가요! 말도 다 못하고 가요! 말도 다 못하고 가요! 말도 다 못하고 가요! 아니, 저희가 검토를 너무 많이 했네! 우리보다 나아! 맛있게 더 맛있어! 현실적으로 돌아갈 때 퀵댄트인데 또 현실적으로 말 없어봐요! 맛있어요? 아, 진짜로? 아, 맛있다! 한 명씩 메뉴 추천을 해볼까요? 아, 덕진메뉴? 덕진메뉴? 나는 매운 갈비를 더 먹을 거라서 같이? 같이 구워? 나도 같이 먹기로 해서 매운 갈비를 했어요! 나도 같이 먹기로 해서 매운 갈비를 했어요! 매운 갈비를 했어요! 저... 아, 저 어제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아, 진짜로! 아, 안심! 아, 안심! 아, 치즈돈! 아, 치즈돈! 고구마 치즈돈까스! 고구마 치즈돈까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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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d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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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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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니 이렇게 옮기면 다같이 칠해가지고 다같이 다같이 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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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까지? 우리도 같이? 우리도 같이? 나도 진짜 잘하라고 야 여기서 칠하고 갈까? 아 알았어!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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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많이 봤는데 저요? 저는 그러면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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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쏘 언니가 말한 약국 무슨 물고기예요? 뚝배기예요? 약국이예요? 뚝불! 뚝불이란다! 뚝배기 물고기! 고창시! 고창시! 혜윤장! 고창시고요 저는 와! 맛있어요! 최근에 저희 뭐 먹었나요?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어제까지 먹었나요? 오늘 이렇게 먹자 네 고창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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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있군요 여기가 있군요 아 아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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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래 이다가 통통해져서 오는 거 아니야? 어휘로서 뒤뚱 뒤뚱 오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상관없어 둘 다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다 그러다 우리 맛있고 맛있게 귀여워 우리 손빵 때 우리 자 다시 맞나요 맞죠? 끝까지 끝까지 어? 끝까지 아니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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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맞춘게요 맞죠?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리블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한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다리를 내가 봐도 쉽잖아 따뜻하게 다음에는 더 따뜻하게 입고 와야 돼 알았지 따뜻하게 입고 와야 돼 따뜻하게 입고 와야 돼 아까운 거 있거든 네 주거랑 다 합격하고 또 넘치고 결국엔 바지 2개 다 바지 2개 다 네 아무튼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오늘 다 너무 예쁘다 네 가보겠다 안녕 감기 조심해요 안녕 안녕 있다 이따가 보자 고마워 이가